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건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발생합니다. 둘째 북이스라엘 오무리 왕의 권력 사유하는 여로보암 왕을 넘어섭니다. 셋째 오무리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칠대왕 아합은 최악의 역대급 우상 숭배 시대를 만듭니다. 넷째 엘리야 선지자는 까마귀를 벗삼아 갈멜산 대결을 3년 동안 준비합니다. 다섯째 엘리야 선지자와 사로밭 과부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11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161일 11기상 16장 21절에서 34절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아들 디부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더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아들 디부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부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리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토로 세메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업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업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메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가 여호와 부식의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무리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부식의 악을 더욱 행하여 너바세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빠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아내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시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르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논의 아들 여우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한기상 17장. 길라하세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신의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밭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아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아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들은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차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죠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워낙은 내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우리는 열한기상 16장 21절에서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무리와 그의 아들 아합대의 우상순배의 죄악이 극에 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아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참담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3년간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는 가뭄의 징계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레위기 26장을 통해 제사장 나라 경영과 관련하여 이미 경고하신 징계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아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바알과 하나님 중에서 누가 참신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참담한 차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아의 갈멜산 대결 준비는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길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징계와 극률의 제사장 나라 기적의 준비였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